소윤사님의 마지막 모음.. 먼저 나왔어요 아직 아닙니다 너 오실кус? 좀 더 나아왔어요 오실수? 네 잘한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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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번 더 둘 널 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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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의 두 번째죠 이제 숨소리 네번째 숨소리 앨범 태연아 네 이렇다 오늘 참 날씨 좋죠 네 그렇습니다 둘 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우 하시죠 리더님이 리더님이 하세요 아 제가 해요? 네 한 번 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런 얘긴 잘 안 하는데 넌 좀 짱인 듯해 내가 조금 열심히 널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너란 아이 잘 모르지만 왠지 좀 멋지고 깔끔하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칠하기까지 해 이런 내 맘 좀 힘들죠 말해볼까 했는데 너는 자꾸만 사라지고 맨날 좀 바쁘다고 요리 빼고 요리 빼고 그래 넌 그것도 매력이야 두 시간 생각했는데 네가 좀 짱인 듯해 혹시 나만 멋져 보이나 궁금해 했는데 콩깍지 덮인 내 눈은 찬 정신 못 차리고 요리 빼고 요리 빼고 요리 빼고 요리 빼고 맨날 널 보면 반짝반짝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네가 좀 짱인 듯해 네가 좀 짱인 듯해 네가 좀 짱인 듯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고맙습니다 해결